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마음의 작동원리와 진화심리학 시리즈의 일곱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의 영상들을 모두 시청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뇌의 기본활동은 정보처리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에 맞춰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달은 무엇보다 뉴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뉴런의 축삭돌기 등 먼 거리를 가로질러 분자들에게까지 매우 충실하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기신호가 시냅스에서 화학신호로 변환될 때 그 정보의 물리적 패턴은 변화하지만 정보 자체는 동일하게 남아있습니다. 또한 각 뉴런에 달려있는 나뭇가지 형태의 수상돌기는 연산의 기초를 이루는 논리적, 통계적 계산을 수행합니다. 과학이론은 객관적 사실들을 설명하고 새로운 발견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산주의 마음이론은 심리학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나오기 이전에는 행동주의자들은 실험실과 현장에서 오로지 자극, 반응의 관계만을 연구했습니다. 따라서 심리학 교과서는 생리심리학, 지각, 학습, 기억, 지능, 성격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계산주의 마음이론이 도입된 이후에나 심리학은 역사상 가장 심오한 사상가들의 질문들을 실험실에 도입하고 마음의 모든 측면에 대해 수십 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수천 가지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바로 마음표상의 형식, 그리고 그 표상에 접근하는 과정들을 발견하는 문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가 동굴에 갇혀 있으며 단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서만 세계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동굴은 우리의 두개골이고 그림자는 마음표상입니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내적 표상에 담긴 정보가 전부입니다. 마음표상을 확인하는 일은 심리학적 엄밀함에 이르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행동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허황된 느낌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사람들은 이 과제보다 저 과제를 더 어려워할까요? 그 과제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사물과 저 사물에 대한 어떤 사실을 일반화할까요? 두 사물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사건이 아니라 저 사건에 주목할까요? 그 사건이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들은 사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비슷함, 중요함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30짜리 숫자보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줄거리를 더 어렵게 기억하지만 우리는 30짜리 숫자를 기억하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공처럼 동그랗게 구겨진 동일한 광고지 두 장이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띄고 있어도 그 둘을 비슷하다고 보는 반면 두 사람의 얼굴은 거의 비슷해도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동하는 철새에게는 밤시간에 따라 변하는 별자리가 아주 예민하게 감지되지만 보통 사람의 눈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반화는 마음이 마음표상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철차의 끝부분을 멋들어지게 구부린 새로운 장식체를 읽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해봅시다. 몇 개의 단어로 연습을 하고 나면 다른 활자체를 읽을 때처럼 빨리 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연습한 단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던 낮 익은 단어 예컨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단어가 명사라는 것을 다시 학습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다시 학습해야 할까요? 그 단어의 지지 대상이 우주라는 것을 다시 학습해야 할까요? 그 지지 대상은 형태가 어떤지 학습해야 할까요? 분명 아닙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대한 지식은 인쇄된 철자의 물리적 형태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철자를 만날 때 우리의 지식은 그 철자와 무관할 것이고 그래서 관계를 새롭게 학습할 때까지 그 지식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기억 속의 어떤 경로, 어떤 숫자, 어떤 주소 또는 코스모스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대표하는 마음 사전 속에 어떤 항목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그 항목은 인쇄나 발음 패턴에 대해 분명히 중립적일 것입니다. 새로운 활자체를 학습할 때 우리는 그 알파벳 철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방아세를 만들었고 그것이 기존의 코스모스 항목을 촉발함으로써 그 항목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코스모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일일이 새 코스모스 인쇄체와 재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단지 인쇄된 단어 패턴이 아니라 각각의 추상적인 단어 항목과 고유하게 연결된 마음 표상들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약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적인 표상들의 목록은 인간의 인지가 보여주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만일 스페이스가 코스모스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학습한다면 당신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을 즉시 스페이스로 옮깁니다. 물론 지식만 옮겨짐으로 스페이스가 코스모스처럼 발음 될 일이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에는 단지 단어 자체가 아니라 단어의 이면에 놓인 개념의 특징인 표상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스모스와 관련된 사실들의 지식이 그 개념에 매달려 있고 코스모스와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그 개념에 매달려 있으며 C-O-S-M-O-S라는 철자와 코스모스라는 발음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활자체로부터 스케일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했다면 이번에는 스케일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해보면 활자체를 흰 종이 위에 검은 잉크로 학습했다고 해도 파란 종이 위에 흰 잉크로 쓰여진 활자체를 다시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란 종이 위에도 표상의 시각적 경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색과 인접해 있으면 어떤 색이라도 표상의 경계로 보이고 경계는 자획을 규정하고 자획의 배열은 문자나 숫자를 구성합니다. 코스모스와 같은 한 개념에 연결된 다양한 마음 표상들을 하나의 도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의미망, 지식표상 또는 명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방대한 멀티미디어 사전, 백과사전, 그리고 사용설명서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겹쳐진 표상층위들이 가득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글자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그것을 오른속으로 혹은 왼손으로 쓰든 발가락으로 모래 위에 쓰거나 연필을 입에 물고 쓴다고 해봅시다. 글씨는 엉망이라고 해도 알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글씨를 엉망으로 쓴다고 해도 각 글씨체의 자획을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표상의 차원이 단지 글을 쓰기 위한 근육수축이나 팔운동이 아니라 기하학상의 궤적을 지정하는 운동신경에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마음언어의 순열 조합, 그리고 여러 부분들로 구성된 또 다른 표상들의 순열 조합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무한 레퍼토리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몇 개의 요소들과 그 요소들을 조합하는 몇 개의 법칙이 있으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표상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요소의 증가에 따라 표상의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명백한 예입니다. 한 문장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어로 10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 단어로 10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세 번째 단어로 10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20개 정도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수는 10에 20승이 됩니다. 이는 언어의 방대함이 아니라 사고의 방대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생각 외에도 우리는 수천, 수만, 수억 개의 말로 나타낼 수 있는 생각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구조물들의 방대한 조합은 인간 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발견됩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젊은 시절에 음표의 수가 유한하고 이와 더불어 악곡의 실제 길이도 유한하기 때문에 곧 멜로디가 바닥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브람스, 차이콥스키, 라우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당연히 재즈, 브로드웨이 뮤지컬, 컨츄리, 로큰롤, 삼바, 레게, 펑크 음악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멜로디의 고갈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장르는 바뀔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한 멜로디의 각 음표가 평균 8개의 음표에서 선택될 수 있다고 한다면 2개 음표는 64쌍이 되고 3개 음표의 모티브는 512개, 4개 음표의 작은 악절은 4096개가 되어 결국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멜로디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 표상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가 최소한 4가지의 주요한 표상 포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포맷은 시각적 이미지로 2차원의 그림 같은 모자이크입니다. 두 번째 포맷은 음운 표상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입운동을 계획하고 해당 음절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상상하면서 테이프처럼 트는 음절열입니다. 이 두 번째 포맷은 단기 기억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는 사라졌지만 예전에 유선전화만 있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찾아서 다이얼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이얼을 돌리면서 번호를 속으로 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두 번째 포맷인 음운 표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 포맷은 문법 표상으로 여기에는 명사와 동사, 구와 절, 어간과 어근, 음소와 음절, 나무 구조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포맷은 마음 언어, 즉 우리의 개념적 지식을 담고 있는 사고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고 나서 덮으면 우리는 지면에서 봤던 문장들의 어법과 활자체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잊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은 내용 또는 골자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언어는 내용 또는 줄거리를 담고 있는 매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은 마음의 연상과 마음의 표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인간의 마음이 단지 기계에 불과하고 로봇 내부에 설치된 컴퓨터에 불과하다고 해도 복잡성, 치밀함,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혼이나 신비한 힘이 있어야 지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기계론적인 논의, 다시 말하면 인간은 조건화된 연상의 묶음이고 유전자의 꼭두각시이고 야만적인 본능의 노예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신에 대해 복잡한 연상 능력을 가진 정수인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의 영상에서 상식, 감정, 사회적 관계, 유머, 예술을 설명할 때 이러한 정의가 유용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